금리 높은 특판 정보 62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고금리 적금 특판 3종을 알아볼까요?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신협 적금 특판입니다. 유니온 정기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월납익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금리는 최고 0.8.5%입니다. 판매기간은 11월 28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의정부신협은 경기의정부시에 있으며 창구 방문 및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의정부신협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판매한도는 240억으로 낮은 편입니다. 비대면은 100억입니다. 의정부신협 적금 특판은 나비판도와 조건에 제한 없이 8.5% 금리를 제공합니다. 의정부신협 조합원이나 간주조합원이면 저유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나비한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의정부신협 적금 특판의 오픈시간은 11월 28일 오전 9시입니다. 비대면의 경우 판매한도가 낮아서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경영안정성도 확인한 후에 가입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신협 경영안정성을 알아볼까요? 순자본 비율은 6.3%로 양호합니다. 단순자 기자본 비율도 6.5%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순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0.06%로 매우 양호합니다. 연체대출금 비율은 0.1%로 양호합니다. 유동성 비율은 61.5%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양호하면서 유동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팽성농협의 적금 특판을 알아볼까요? 탄소 제로챌린지 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낙 금액은 30만원 이하입니다. 한계좌당 10만원까지이며 1인당 3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고 연시퍼센트입니다. 판매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행성농협은 경기평택시에 있으며 NH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각각 5%입니다. 우대금리는 사후적용됩니다. 우대금리 5% 조건입니다. 탄소 제로생활실천 12개 중 8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3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NH채용카드 이용이 필수입니다. 만기까지 탄소 제로챌린지 실물통장을 미발급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8회차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계좌개설 후 발송되는 문자안내에 따라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에 응모해야 적용됩니다. 다수계좌인 경우 1회만 응모하면 됩니다. 계좌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비판도가 작으면서 우대금리 조건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탄소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으면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저축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로 부산행복신역 적금 특판입니다. 행복하고 싶어 적금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월납이 금액은 1만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최고 연시퍼센트입니다. 판매기간은 11월 28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부산행복신역은 부산 북구에 있으며 창구 방문을 통한 대면 개설만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선착순 500개좌 소진시 마감됩니다. 지점별 하루 30개좌만 접수합니다. 부산행복신역 특판적금의 금리입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각각 5%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체크카드를 20만원씩 연속 6개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출금 통장에서 납입기간의 3분의 이상을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부산행복신역특판적금은 가입대상이 조합원이면서 대면 개설만 가능한 게 아쉽습니다. 부산 북구 인근에 거주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